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과 부당차후 근절하자! 폭행을 안 주민은 자신의 차량을 아주 비정상적으로 주차한 것을 넘어서서 정당한 업무 행위를 한 경비노동자를 심하게 모욕하고 폭행했습니다. 폭행을 안 주민은 자신의 차량을 아주 비정상적으로 주차한 것입니다. 폭행을 안 주민은 자신의 차량을 아주 비정상적으로 주차한 것입니다. 폭행을 안 주민은 자신의 차량을 아주 비정상적으로 주차한 것입니다. 폭행을 인히 안 주민은 자신의 차량을 압 замечivalente입니다. 이번 각질 폭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한 경비노동자에 대한 각질과 부당 대우를 막아내고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각성과 제도적 보완을 주장합니다. 네, 네.